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캐스트 제목이 내가 만약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을 하는데 지금 좀 무서울 시기야 무서울 시기라기보다는 좀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지금 뭐 고1 앞두고 11월 달에 보통 이제 기말고사들을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어떤 학원에서든지 또는 어떠한 뭐 인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어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제 중3이란 말을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3 친구들한테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설렌다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두렵다 그렇지 좀 무섭다의 느낌들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서움과 그 다음에 두려움의 여러분 근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 현재 능력치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서게 될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하겠지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내가 그때 돼 있으면 정신 차려서 공부하겠지 약간 이런 식의 막막함 그죠? 막연함이라고 좀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조금 이제 무서워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피하게 되고 먼저 좀 알아보면서 조금 한번 어떤 느낌인가 이런 거 맛을 보면 좋은데 그걸 안 하거든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미지의 상태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나가시고 그 다음 어쨌든 맞닥뜨릴 여러분들의 미래라면은 좀 미리 그렇죠? 한번 경험해보고 지금 좀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때 시험 기간 막 고등학교 돼서도 그때도 또 벼락치기 하면서 힘들어할 거냐 아니요 우리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주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하고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지 그렇죠?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요 다른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얻으시고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들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내시고 나서 겨울방학 그 다음에 1월 2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고사를 고등학교 가서 데뷔하게 되는 3월 한 중순 이 정도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얘들아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장의 해석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롯되는 건데 영어 지문을 보려면 자습서가 꼭 필요하다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기타 해석이 쓰여지는 해설지가 꼭 필요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내가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단어만 외우면 돼 단어만 외우면 영어 공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단어를 안 외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워도 배워도 영어 문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불행이들 다섯 개에 다 해당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해답 여기에 대한 해답 진짜 명쾌한 해답 이거를 여러분들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 얘들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거부터 여러분 떨쳐내야 돼요 지금 중학교 때 여러분들 영어 내신 성적 이제 막 맞기 위해서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통으로 외우고 했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 사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아 영어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냥 문장만 외우면 되는데 라고 설명을 이렇게 상담할 때 듣다 보면은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좀 정확하게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봅시다 알겠죠? 영어는 암기 과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 단어 됐어요? 단어 외워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의 공식을 외우시는 것처럼 문법 규칙 이것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 그 암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맞지만 본문 암기? 이야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 통암기 하는 친구들 진짜 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지? 저도 다 모든 문장을 외우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선생님도 문장 외우세요? 하면은 못 외워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니까 선생님이 한 교과서만 공부를 하고 한 교과서만 수업을 해야 된다라면 외워보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면은 외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교과서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봐야 되는 지문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은 외워서만은 할 수는 없거든요 본문 암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되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도 이 본문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인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셨던 시험 범위에 여러분은 한 두 배, 세 배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더 많은 학교들은 네 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암기로 다 끝내겠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단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 규칙을 통해서 내가 문장을 스스로 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이제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단어와 문법 규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문법성을 갖추고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했었던 처음에 영어 배웠었던 주어와 동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끊어 읽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묵, 묵, 끊어서 결국에 이제 완전 다 그냥 자근자근자근 끊어놓기만 하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니까 묶을 거는 또 묶어서 해석하기 그렇죠? 묶어서 해석 좀 의미 단위별로 묶어서 해석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뭐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으면 이 뒤에 나와지는 건 뭘까요?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문장 형식들에 대한 개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봄지 했었거든요 그러고 또 문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또 보시는 시간이 여러분이 이번 중3에서 고을 올라가는 겨울방아 시즌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할 때 문법은 문법 따로 해석은 해석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내가 배웠던 규칙들을 적용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지금은 한 문장을 해석할 때 빠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공들이면서 한 문장에 정말 힘들어서 고민도 해보고 막 진짜 삐질삐질 땀이 날 것 같으냐 약간 이런 느낌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들이는 해석 습관이 지금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 쓱쓱쓱 뽑아서 여러분들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지식을 조금 섞어주셔야 돼요 아 선생님 문법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근데 그건 선생님 밑에서 또 한 번 성렬명을 해드릴게요 자습서와 해설지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좋습니다 뭐 내가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단어를 좀 모르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자습서나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조금 수록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겠다 해서 자습서나 해설지를 여러분은 펴놓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습서나 해설지의 해석을 거꾸로 영어 해석에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계속 펴놓고 공부하면 그런 식의 습관이 생긴단 말이죠 자습서와 해설지는 조금 덮어두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단어 뜻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어 뜻을 모르겠어서 해설지를 펴놓는다? 이건 핑계입니다 해석이 써있고 밑에 단어가 써있으면 단어도 봤다가 위에 해석도 보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습서와 해설지는 잠깐 우리 겨울방학 때 좀 밀어두세요 밀어두시고 덮어주세요 눈에는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단어 단어를 찾아 봐야지 뭘 통해서? 여러분 사전 있잖아 사전 사전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에 있죠? 핸드폰에 네이버나 또는 기타 사이트들 이런 데서 단어 검색하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어 근데 단어도 찾을 때 얘들아 그 파고를 사용하시는 건 조금 비추드려요 알겠죠? 그거는 약간 좀 의역적인 해석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단어의 좀 한정적인 의미만큼 좀 너무 포괄적인 의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것들은 비추를 드리고 진짜 얘들아 이제 그 어떤 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그 사이트별로 어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학사전 또는 사전이라고 돼 있는 그 검색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이걸 여러분 꼭 이용하기 그쵸? 어 이용해 주셔서 여러분 단어 뜻도 늘려가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랄게요 됐지? 자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면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된다 이건 얘들아 음... 문장이 짧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 문장이 짧을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셨었던 문장들 중에서 좀 짤막짤막한 문장들 있죠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수학에서 여러분 경우의 수 같은 거 중학교 때 좀 배워보잖아요 뭐 세 칸에 세 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뭐 경우의 수를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여러분 6가지 배열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여기다 10가지가 있어 10가지를 그럼 경우의 수를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장이 길어지면 단어를 내가 아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의 가짓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원래 딱 쓰여진 문장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어 조합으로만 가면 그냥 나의 배경 지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들로 그냥 여러분들은 억지로 의미를 단어들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단어를 당연히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선생님이 알려드린 것처럼 끊어 읽기, 묶어서 해석해보기 그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은 내가 앞에 부분은 지금 해석을 잘 해왔거든 단어들 그렇죠? 근데 뒷부분에 지금 나와져 있는 표현들은 조금 이제 모르는 단어로 나와서 좀 찾아보고 했거든 그렇게 했을 때에도 내가 아는 단어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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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항상 원칙 원칙을 세우세요 난 문장 해석 어디서부터 한다? 앞에서부터 간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서 마침표까지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이 해석 습관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장 됐습니까? 그리고 긴 문장 이거에 대한 해결력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문장들에서 내가 조금 해석이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법규칙 한번 적용해보면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워도 배워도 원래 문법이 항상 고민이었다 그렇죠? 친구들 거의 항상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상담 가서 영어 어때? 하면은 문법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웠었던 문법들 해석에 필요한 필수 규칙들을 계속 적용해보면서 가다 보면 문법이랑 해석 얘들아 한순간에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 경우는 드문 케이스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석 따로 문법 따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들이 얘들아 이게 합쳐지지가 않는 거야 이 영어라는 건 선생님이 다른 이제 캐스트의 제목에서도 많이 좀 써먹었던 건데 영어는 얘들아 누군가에겐 언어예요 그치?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공부하시는 하나의 과목적인 부분이지만 누군가에겐 누군가가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에겐 하나의 언어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가 보통 발달할 땐 여러분들이 국어 배웠던 것처럼 문법적 규칙이랑 그 다음에 언어가 한 번에 트인단 말이야 근데 영어가 지금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이지 이게 합쳐져야 돼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나갔을 때 그때 배웠었던 문법 규칙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석도 해나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영어의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겨울방학 때 제가 당부드리는 공부 이것들을 여러분들 중 실천을 하셔서 같이 공부 선생님하고 해보실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해석법 연습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구문독해 편 강좌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고 끊어 읽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니까 또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좀 발전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무서운 것들 잠시 치워놓고 그냥 도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면서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 또는 다른 과목 공부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 11월 그 다음에 겨울방학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 드리면서 선생님은 캐스트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부 도움이 될 수 있는 캐스트들 이런 것들 또 준비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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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